눈 좀 감아주세요, 눈 좀. 너무, 너무 멀쩡해 지금. 소주 두 병 느낌으로. 좋아요, 좋아요. 얼큰하게 취하셨어. 이런 콘셉트 처음이에요. 갤럭시 S20 5G. 오중석과 떠나는 사진 맛집 출사책. 쨍하고 비비드한 색감. 그러면서 유니크한 느낌 있잖아요. 남들이 안 찍는. 6,400만 화도고. 우와. 슈거 파우더 가로의 입자가 지금. 확대를 해서 이게 30배 줌. 어머, 어머. 이미 센서가 커져서요.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찍혀요. 셔터를 한 번 눌렀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기구, 동영상까지 셀렉을 해서. 이게 8K로 찍은 영상이에요. 8K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. 굉장히 생존감 있죠. 어, 캡처가 되네요. 가장 나다운 일상을 기록하다. 그 재미있는 순간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. 엄청 흥분된 상태죠, 지금. 강아지들을 찍을 때는 그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찍어야 돼.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돼. 다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야. 이리 와. 갤럭시 S20 5G. 오징석과 떠나는 사진 맛집 출사책. 저도 몰랐던 기능이. 이 털결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. 근데 이거 안 깨지네요. 6400만 화성인데. 6400만? 아니, 저기 강아지하고 시름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? 이거 언제 놉니까? 이미 센서가 커져서요.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찍혀요. 오, 진짜 벌 떠. 오래된 부부 같다. 최대 10장까지의 사진하고, 영상까지는. 밥 놓고 뛰어볼게요. 진짜요? 이리 와. 이게 된다고요? 아, 진짜네? 어? 하나도 안 흔들리네? 가장 나다운 일상을 기록하다. 같이 있으면 저한테만 보여주는 표정이 있어요. 이제는 좀 남기고 싶어요. 야, 나도 원래는 서핑 좋아하지. 뭔지 알지? 뱅텐, 겟 베르, 팡백스. 파도타로 왔어. 레츠 기릿! 화면 자체는 안 흔들리는데? 되게 바삭해. 갤럭시 S20, 5G. 오중석과 떠나는 사진 맛집 출사, 체크. 뱀. 뱀, 오중석. 캡처하고 싶은 거죠. 양양 is my second home. 레츠 기릿! 액션! 60도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정을 해줘요. 동영상을 재생 중에 원하는 장면을 캡처할 수 있어요. 진짜 선명해 보는데? 수고하셨습니다. 세대 10장의 사진과 4개의 영상을 추천해줘요. 물갈 사탕이야. 좋아. 양 두 마리야. 쌍냥. 재밌는,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그런 사진을. 4장, 나다운 일상을 기록하다. 레츠 기릿! 컴온! 고기! 고기! 혼남들, 고기 좋아하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